시작! 고고! 아이스크림 났다. 시작! 안녕하세요! 다이브 안녕! 안녕! 저희는 시작! 저희는 오늘 셀프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우리 언니는 핑크 양이 익었고요. 이거 언니가 20분 동안 여기서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. 저희 셀프 촬영할 거예요. 맞아요. 이거 리모컨으로 리모컨. 이제 이거를 누르면요 여러분. 이렇게 되게 찍혀요. 저 이거 끝나고 꾸미기도 할 거니까요. 맞아요. 다이브! 기대해볼게. 시작! 뽀뽁! 저 이런 거 잘 찍을 줄 몰라요. 웃기게 찍어볼까요? 어린? 자! 자! 어떻게 찍어요? 천천히! 천천히! 시작하겠습니다. 아 이런 느낌? 이거 모델 코트 해? 이런 거? 안녕하세요. 찍을 때 이쁘진을 좋아해요. 맞아요. 저는 항상 찍을 때 이뤄줄게요. 아! 오 근데 예쁘게 나온다. 우리 소품을 써보자. 어때요 여러분? 야 이거 좀 아닌 거 같아. 굉장한 거 발견했어. 어때?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? 언니 배가 나와요. 어? 됐다! 됐어? 좋아 좋아. 우리 상어 가지고 보겠어? 언니 우리 여기 타임몰래요? 이게 타임몰스 라는 거래요 언니. 어 근데 이거 예쁘다. 그 아이스크림 같다. 상어 아이스크림? 마음에 드는데요? 언니 이런 거 잘 어울려 아까. 귀여운데 우리? 그거 같아. 아동복 모델. 어 근데 예쁘게 나온다. 지윤이다. 응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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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장이요? 뭔가 두 장만 고르기 아까. 그쵸. 되게 귀엽네. 그니까 쇼스도 귀엽다. 자. 우리 얼굴로 가면. 이건 어떡해. 자 우리가 선택한 사진이에요. 제일 가장 우리 같은 걸 골랐어요. 우리는 기다리면서 셀프캠을 켰어요. 우리 그거 별명 만들자요. 리즈びつ수, 리즙. 리즈 쥬쥬 쥬쥬쥬쥬. 리즈쥬쥬쥬쥬쥬 쥬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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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륬엥 릴즈입니다! 테이크 원! 테이크 원! 아닌 거야 리즈에서 이렇게 해야 돼, 리즈에서! 리즈 이서를 빨리 해 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리즈즈입니다! 테이크 투! 리즈즈는... 아니 안녕하세요 저희는? 이렇게? 이렇게 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즈즈입니다! 사진을 찍는 중 사진이 도착했어요! 도착했어요! 하나 둘 셋! 어때요 저희? 예쁘죠? 완전 예쁜데? 색감도 예쁘고 다 예뻐요 테이프 1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사진을 받고 회사로 야! 웃음 좀 삼고 있어봐 여기 있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흔들면 어떡해 언니랑 있으면 즐거워져서 카메라가 마구마구 흔들려 다이브! 저희는 멀어버린다 테이프 3 다이브 테이프 4 회사 가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꾸며보겠습니다 그럼 회사로 가볼까요? 하나 둘 셋! 뿅! 뿅! 예쁘게 꾸며보겠습니다 언니 무슨 색깔 좋아하는 거 있어요? 나 핑크 아닌 보라 핑크 아닌 보라 진주 파티 있는 거 진주 예쁘다 파티 같은 느낌의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저 근데 꾸미가 진짜 못하거든요 그냥 언니는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막 해야 된다고 아까 이서가 알려줬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막 붙이면 돼요 언니의 흐름에 따라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흐름이 그렇지! 아이 주 내 이름은 너무 길어버리는데 이 대왕 사체를 붙여보겠어 좋았어 언니가 날 사랑하는 바 그냥 해보는 거야 일단은 옆에는 반짝반짝하게 꾸미면 되는 거야 얌 얘네 둘이 아! 좋은다 얘는 별똥이 별이 막 떨어지고 지금 난리 났어 그냥 난리 났어 마지막으로 자! 하나 둘 셋! 잘했나요?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예쁘게 꾸며보는 거 같아요 저는 이니셜 강조된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? 네 너무 잘했어요 언니도요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짠! 추억을 만든 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수 꾸미는 거 빨빵 봐주시고요 지은이 원하십니까? 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